너무 금방 가면 그거 해서 다른 기계도 한번 해보려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스마트 육각망은 짧게 잡으면 와령초 옵시다 와리 아 걸리네 자파 뽑는 것도 이렇게 빡셔서 어떻게 하겠네 뭐 볼 만한 게 없네 볼 만한 게 왓츠 하나 있다 왓츠 한번 도와 보겠습니다 한 발은 끼웠고 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뒤집기는 되겠지 설마 왓츠 8이래 왓츠 8이래 아 또 꺾였네 이게 꺾이면 여기가 꺾이잖아요 그럼 잠깐씩 멈춰 기계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가 꺾이면 안 돼 나이스 여기도 잘 잡았다 잘 잡았다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얼마가 들어가든 뽑는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뽑기 하지 마세요 저처럼 피봅니다 이거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6,000원 근데 난 정확히 어제 오늘 3만 4,000원 들어갔습니다 미친놈 잘 잡았다 잘 잡았다 공짜 백이었는데 공짜 백이었는데 그치 앞에서만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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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